최갑철 의원의 반응자라고 하셔서 찬성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의 반응자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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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 1일자 중소과정 9일 이후 7월 21일 시민회계를 구성 3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탐방이 있었으며 회의 내용은 번제수각장의 일반 변환정보에 설명했고 2015년 8월 보존운동 참여회사는 20여 명의 도리자리에서 설명해 동년동원 신흥동 주인다시원의 20여 명의 도리자리에서 설명해 동년동원을 군천시연한테 동년시열 치솟혀 등의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동정국 인구 9만4천여 명 중 100여 명도 안 되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대략했다고 끝까지 시정합니다. 9만4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10명도 또한 그런 것이 맞다고 하는 주민의 대략들을 참고를 놓으십시오. 자원기술 시장의 과학과 전설 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행정구시장에 딱 개천보다 못한 일입니다. 행정구시장에 딱 개천되어 추진한 공부 행정을 이 사업을 이와 같이 행정용을 도원하겠다는 지금처럼 주민들의 반대를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의 다가가 행정을 하겠다고 행정구시장에 딱 개천만을 했으면서 자원회적 시설 광역과 전설 사업에 대한 주인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구시지센터 대청할 때 내세운 의미에 나아가는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구시장에 따라 행정구시장에서 정서과 예선을 심의할 때 대기문 처리시설 철지 및 중견지역 지원 등의 관한 법률 제2조 대기문 처리시설 설치기간은 대기문 처리시설을 설치 우려하는 경우 그 위치 선정 계획을 결정 공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기문 처리시설 설치조주의 및 중견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명 제10조 2, 2, 1호에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선정된 위치 구비 면조가 되어있으므로 위치 선정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치 선정에 대해 구성하지 않고 자원의 지적 방역과 조선 사회에 관한 기반 기본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 많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사업을 행정인 행정절차법도 위반에 관해서 또한 주인의 소통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상임연회와 예산결산연회의 리결사항도 무시하면서 또다시 이상을 선정하여 지역 증인을 무시하고 이해를 무시하는 저사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담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에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썩아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느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이걸 먹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위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지카브이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판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구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구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지카브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지카브이 만능 불판 선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공법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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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